용인시내 금싸라기 같은 이 땅에 타운하우스를 짓다가 완전히 망해서 부도가 나고 이렇게 유령마을로 변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 왔습니다. 여기 또 타운하우스를 공사하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 또 폐건물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돼있네요. 이렇게 부도가 난 원인은 초기에 아예 분양이 안되서 이렇게 분양 실패로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건물을 조금 올려놓고 분양 대금 받고 이제 날라버리죠. 그렇게 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4차선 도로를 건너면은 바로 맞은편이 대단히 아파트가 있습니다. 변두리 시골지역이 아니고 도심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용인시도 제법 큰 도시죠. 인구가 100만이 넘죠. 107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용인에도 타운하우스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타운하우스도 요새 인기가 없어가지고 망한 데가 많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타운하우스 입구 쪽에는 지금 집을 몇 채를 완공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 건물은 견본주택으로 쓰기 위해서 먼저 지어놓은 것 같네요. 견본주택을 지어놔야 견물생심이라고 집을 분양받을 마음이 생기죠. 여기는 분양사무실입니다. 보니까 건축자재도 앞에 쌓여있고 지금 뭐 공사를 안한지가 한참 되다보니까 분양사무실 앞마당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있습니다. 건물도 지금 외벽에 목조를 붙여놨는데 거의 다 썩어있네요. 분양사무실은 완전히 버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출입구 문도 열려있고 옛날에 쓰던 가구들 소파 책상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유치권 설정 이런게 되어있다보니까 내부 집기류들도 지금 손을 못대고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여기는 분양사무실 소장님 방인지 아니면 고객 분양 상담하는 그런 상담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지어놨네요. 이 벽에 붙어있는 사진이 조감도입니다. 이 타운하우스가 완공이 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분양을 받아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거죠. 보통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는 시골에 이렇게 짓죠. 그런데 여기는 도심 한가운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교통이나 생활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탁자위에 안내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만 가지고 있으면 건축비가 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고 공사 비용도 지원을 해준답니다. PF 대출이네요.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렇게 타운하우스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야 이거 뭐 사짜 냄새가 나네요. 분양사무실 출입구에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해가지고 이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법정 소송 들어가고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있네요. 분양사무실 바로 뒤편에는 견본주택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견본주택 뒤에 있는 집들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냥 건물 뼈대만 구조물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 이후에 공사 진행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를 2007년도에 받아가지고 2009년도 착공을 했고 이 견본주택은 2012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 위치는 시내지역이죠.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평당 지금 공시지가만 해도 500만원이 넘네요. 여기는 타운하우스를 지을 자리가 아니고 아파트를 지었으면 아마 분양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부지가 7800평이나 되니까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만한 그런 면적이 됩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500만원인데 실제 거래가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7800평 부지 이 땅값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견본주택 문은 잠겨져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외 온천탕도 있고 텃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마당도 있습니다. 여기 주변을 살펴보니까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LPG 가스통 있죠. LPG 가스통이 지금 배관이 집 내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가 이 집에서 실제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56평짜리 타운하우스 분양가격이 8억 9천입니다. 뭐 취득세까지 낸다면 9억이 훨씬 넘어가겠죠. 이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51평짜리가 7억 정도 하던데 거기에 비하면 타운하우스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이 타운하우스 주변에도 야산을 개발해서 타운하우스를 엄청 많이 지어놨습니다. 여기 타운하우스는 4차선 도로를 바로 접혀있기 때문에 교통망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처에 학교, 학원, 병원 이런 것도 있고 지하철역도 한 10분만 걸어가면 되는 완전한 도심 생활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다른 타운하우스 분양 가격을 알아보니까 10억이 넘어가네요. 10억을 주고 타운하우스를 분양을 받았다면 대출도 뭐 어느 정도 있겠죠. 만일에 50%를 대출했다 그러면 5억 대출을 내면 지금 은행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담보대출이지만 지금 4%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은행 이자만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타운하우스들이 매물로 상당히 많이 나와있다고 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 2013년입니다. 공사 대금을 지불을 못해가지고 올스톱이 되고 결국에 유치권 행사까지 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2015년에 새로운 건설사가 이 공사를 또 다시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또다시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타운하우스에 이게 분양이 안되니까 최대 50% 할인을 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타운하우스는 경매에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최저가가 감정평가액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는데도 지금 낙찰이 될까 말까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예전에 아마 분양 받으신 분도 계실텐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날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내 비싼 땅에다가 지어놓은 68세대 이 타운하우스가 이제 완전 폐건물 신세네요. 공사가 10년 정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 짝도 쓸 수 없는 텅 빈 유령 말이 됐습니다. 요즘은 뭐 거리고 아파트 단지고 전부 CCTV가 다 붙어있죠. 그렇다 보니까 요새 좀도독이나 강도 이런 건 없습니다. 전부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차기꾼들만 덕실덕실합니다. 이런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여기에 혹 해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부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차기꾼들만 덕실덕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